그리고 군 관계자들은 역시 또 군복을 입었네요. 아 예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표정이, 양 정상의 표정이 매우 밝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지. 국유 역사적인, 역사적인, 임송관인 것 같습니다. 국적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 땅을 밝아지는 것이 기념파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측을 향해서 또 긴 차이. 네. 뭐라고 하니까 잠깐 또 북측으로 또 적어. 군사분계선을 한번 넘어오라고. 다시 안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을 하셨네요. 예. 국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정 없게. 예정이 없었던 일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깜짝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지부 통과해서 판문점 공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 정상이 수행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공식 환영식이 열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이들이 환영의 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도구장의 모습이었죠. 또 김여초로 하네요. 정상의 모습이 밝아 보여서 오늘 회담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밝아 보여서 오늘 회담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밝아져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